반갑습니다. 나무그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할로윈 업데이트 드렸잖아요. 할로윈 툭백이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 메인 이벤트에서 제가 다 샀거든요. 제가 이거를 2000 로버스를 질러서 다 사버렸습니다. 근데 왜 영상을 못 찍었냐고요? 사랑을 안하고 계속 떠들겨서 혼자서 그냥 영상 녹화를 시작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총이랑 칼이 있고 여러 키들도 있고 이 펌킨 이 녀석 있잖아요.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8만이에요. 로버스 따지면 거의. 몇 로버스가 있고 이거는 너무 오바인 것 같아서 이거는. 이것까지 지르면 흑우입니다. 이건데. 그래서 29단계까지만 질렀습니다. 근데 별거 없습니다. 칼은 뭐 이런거 쓰고. 고스트. 총 고스트. 총 고스트. 이게 있었구나. 그리고 펫토 있잖아요. 펫토 여 녀석이랑 여 녀석 여 녀석 있는데 딱 봐도 이 녀석이 가장 좋아 보이잖아요. 블랙하우 흑으로 써놨는데 아니 거별이 되냐. 왜 블랙하우가 왜 안되는거야. 블랙하우가 왜 안되는건데 이거. 돈을 냠냠. 돈을 먹다가. 이게 뭐야. 반대편에서 살인이라서. 아 이거 저분 있네. 저분. 저분이야 저분. 저분이야 저분. 쉐리프 어딨어. 아 쉐리프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나왔네요. 뭐야 쉐리프 죽었나요 이거. 오케이 일단 도망가 일단. 머너 왔으니까 도망가. 쉐리프 뭐하. 와 뭐야. 아. 총 좀 보자 총. 총 별거 없습니다. 그냥. 와. 오바너. 나이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님이 키가 작아요. 이분. 왜 이분 키가 작지 이분. 아 잠시만. 이 사람 죽여야되는데. 잠깐만. 키 작은 사람 빨리 죽여야되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천천히 밖으로 나갑시다. 저장실 밖으로 나가 나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거. 스프린트 키고 이거. 한방에 다 죽일 생각을 해야되요 이거. 스프리티. 하이. 얍. 으악. 아아. 하이. 자 어디가세요 님들 다 오세요. 다 다 달라. 다 널로 오세요. 다 널로 오세요. 다 널로 오세요. 다 널 오세요. 어 어 어. 다 해가시고. 어 도망가지 마시고 오세요. 오케이 다 해가시고. 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안맞으세요.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잘 가세요. 아 어디계세요? 아이고 어디계세요? 자 잘 가시고 오케이! 다 컷이죠 이거 아 التي가 왔습니다 이거 오 뭐야 뭐야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프린트 해드릴께요 스프린트를 한바꿈 해드릴게요 어디계세요? 어 뭐야! 잡았다 이게 잡았다고? 아 컷이죠 이거? 까끔 스무스 하이 와 쉐리프 나이스 쉐리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마시멜로 빠빡 도망가요 도망가 나가 뭐야 전부 야 야 벽돌 야 뭐야 마시멜로 벽돌 뭐야 일단은 머너가 누굴까 나 펌을 당하기 싫거든요 저기 저기 머너가 누군지 지켜봅시다 따라오시면 안되요 이거 위층 조심해야됩니다 저기 저기서 머너 나옵니다 저기 조심해야돼 저기 자 빨리 빨리 머너 나와라 나오거라 와 이거 머너 안나오면 그냥 쏴버려야겠다 이거 이거 머너 안나오면 시간 얼마 없을때 그냥 쏴버리겠습니다 이거 와 저있다 머너 저있다 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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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다음번 달려줘 야 그냥 쏜다 그냥 쏜다 오케이 그냥 이렇게 컷해버립니다 트릭차 실패하면 그냥 바로 컷해버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오야 또 쉐리프야 야 미쳤다 이거 믿었다 이거 두번 녀석 쉐리프 나이스입니다 이거 오 뭐야 야 머너 리셋 타면 어떡해 야 머너 리셋 타면 어떡해 나도 리셋 나도 리셋 어 뭐야 시작됐다 야 왜이렇게 시작이 안돼 야 야 사면석 쉐리프야 미쳤다 이거 아니 사면석 쉐리프가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일이 일단 올라가 여기 올라가란 말이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란 일단은 밖으로 나가줍니다 일단 천천히 밖으로 나가줍니다 총소리 듣고 머너가 여기 안에 들어오는거 아니겠죠 이거 춥빼기 뭐야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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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니 너 닌자들고 뭐하는거야 아 싸버리겠다 이거 무빙 너무 열심히 친다 오케이 무빙 너무 열심히 치기 때문에 괜히 트릭차트 하지말고 맨들맨들 아 자 이거 구경해보자 이거 어 별거 없네 괜찮아 야 이 정도 머더랑 쉐리프 이정도 많이 걸렸으면 당연히 이노스한테 나와야지 일단은 여기 여기 뭉쳐있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도망가 일단 도망가 도망가 머더가 초보든 고수든 간에 뭉쳐있으면 어 뭐야 야 총 야야야야야야야야 팀킬이지 어 야 살려 봤습니다 이거 봤어요 이거 머더 누군지 봤습니다 이거 어 머더 여깄다 야 도망가 큰일날뻔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방금 이거 총 팀킬한거 같은데 히어로가 총으로 먹었을겁니다 분명히 어 뭐야 바로 아래에 있다 어 있내 피해자 도망가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피했다 희어로 되려면 이거 총 떨궁을 찾았는데 어 야 양 또 팀킬하며 또 팀킬해야 어떻게해 야 뭐야 살려줄 어 살려 어차피 저는 funk FPS 이게 장악임 그치 FPS 어 야 뭐야 야 셰 리프 또 셰 리프 야 헐 쉐리프 세 번 저기서 두 번 맞춰서 킬했고 또 두 번은 히어로를 킬했고 이번판 킬하면 오늘 쉐리프로 다섯 번 킬한거다 이거 이따가 야 이 사람 뭐야 어이 야 야 저 녀석 있다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한 마컷 내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한 마컷 내드릴게요 네 빡빡씨 한 마컷 내드릴게요 네 잘 가시오 아 머리에 구멍 뚫려 좀 빡빡이 그러면 또 쉐리프 걸리거나 그런 일은 그런 일은 없지 야 스파이더맨 따라오지 마라 스파이더맨 너 이거 스파이더맨 따라오지 마라 너 오케이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는 애들이 뭐더라 나 따라오는 애들 뱉콤 뭐더라 야 스파이더맨 약간 의심되어 무빙이 이거 이상형 스파이더맨 야 아까 초반부터 그치 스파이더맨 넣을 줄 알았다 야 총몰으러 왔어 총 총몰으러 왔어 총 야 총 내꺼 야 내꺼야 아 내꺼란 말이야 그거 총 오케이 죽어 죽어 아아아아 내 총 내 총 와 캠핑질 역시 스파이더맨 와 캠핑하고 있는 캠핑질 와 이 녀석 이거 이 녀석 이거 생기그부스 캠핑하게 생겼어 그냥 저기요 아 저기요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어 총직킬어 아직 그치 그치 총직킬어 아아아아 캠퍼 와 이 녀석 이거이거이거이거 이 녀석 캠핑하고 쏘 와씨래 야 캠핑질 하면 너도나도 안좋거든 미안한데 시간 지나면 우리야 이거든 야 캠핑질 하면 너만 안좋아 시간 지나면 우리야 이겨 캠핑하면 너도나도 안좋은데 시간 지나서 오케이 오케이 따라오죠 따라오죠 어 다시 에이 그만좀 해라 너 너 인마 너 인마 너 어차피 너 나 못잡잖아 아 그치 너 또 총직킬어 할거잖아 아 또 여기로올거지 나 다 알고있어 너 여기로올거지 아 뭐야 총을 안지키네 그럼 너 끝이야 너는 인마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캠퍼 컷 앉으란 말이야 앉으란 말이야 캠퍼어어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그냥 저형적인 외국재민이구만 이 녀석 이거 바로 그냥 컷 해버립니다 이 녀석 뚝배기를 그냥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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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살려주세요 와 잡아 야 뭐야 야 너 너 이봐 야 내 총 뭐야 동시에 죽었구나 동시에 죽으면 내 히어로야 이겨요 이거 동시에 죽으면 머더가 지게 판정되거든요 히어로가 이긴 판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 머더다 이거 그치 머더지 나이서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 안오네 어 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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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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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리프 잡았다 오케이 쉐리프 잡았고요 어 잘 가시고 어 잘 가시고 자 자 자 어 뭐야 아 잘 가시고 어 저 헤이스트거든요 네 잘 가세요 예 총 누워 먹겠죠 총 누워 먹겠죠 자 반대편으로 어 반대편으로 너 뭐 너냐 너 너가 쉐리프냐 너 쉐리프냐 어 쉐리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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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에? 자 뭐야 총 걸어오냐 오케이 잘 가시고 오케이 잘 가시고 빡빡아 아 얘 인사포트 잡았다 야 뭐더라 아니 잠깐만 쉐리프랑 가까이 있는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헤이스트 빡빡이 숨은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보니까 빡빡이 숨었네 이거 빡빡이 숨었네 이거 빡빡이 숨어 빡빡이 숨어 빡빡이 숨어 아 뭐야 빡빡이 오케이 오케이 컷 아 이번판도 깔끔 스무스하게 다 올킬했죠 와 야 일단 리노센트가 걸렸습니다 자 이맵은 일단 뭉쳐다니면 큰일납니다 이거 뭉쳐있다가 바로 어 뭐야 아 이거 바로 머드 나오셨네 저분 쉐리프 어디갔어 쉐리프 어 살려주세요 쉐리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안돼 머드 어디있죠 머드 머드 어디있는지 잘 봐야되요 머드 어디서 오는지 잘 봐야되요 아 저기로 하니까 저기 총있죠 저기 총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이 얘 쟤 움직임 보니깐 아 설마 설마 아 이거 불알한데 이거 고스트 아니지 이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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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먹었다 총먹었다 반대편에 있을 때 아 고스트 와 와 고스트 비열하다 진짜 과연 야 머드 나이스 약간 고스트 어디있어 고스트 따뜻하게 하네 고스트 어딨어 고스트 때문에 내가 어이없이 죽었잖아 너도 어이없이 죽여버릴거야 고스트 어딨어 나와 난 능력 나 능력 뭐냐 나 능력 뭐냐 이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잘가시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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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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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오케이 잘가시고 여기 잘가시고 오오오오오 잠만 천천히 얘 일러트레스 천천히 해야지 어오여잘가시고 와야 안맞았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닌 잘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 뭐냐 아헤이스트구나 나 오야 뭐야 반대편 여기에서 뭐가 오고있다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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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돈소리 났단말이야 돈소리 돈소리? 야 이거 힘을 도와 총은 저기 있고 아이고 채팅 다 보입니다 채팅 채팅 다 보여 채팅 어 컷 깔끔하게 컷 했죠? 오케이 오 쉐어리앱 나이스 바로 cctv 확인하러 갑니다 바로 cctv 오! 오케이 cctv cctv 좋구요 야 올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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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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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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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오케이 컷 자 자 자 머더 오 야 쉐리프 야 오늘 쉐리프 엄청 걸린다 오늘 쉐리프만 4번 걸려.. 4번인가? 4번 걸렸습니다 와 머더 저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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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방 컷 바로 상대의 위치 예측하고 바로 한 방에 뚝배기 날려버렸죠 와 오늘 총잡이 킬 7번 7번인가? 어 7번인가 6번이요 오 와우야 야 오늘 세리뿐자 라리다 오늘 아니 아 총 좀 쏘다고 진짜 그리고 제가וא tet 제가 지금 녹화 중이라서 기억은 안나는데 오늘 총자비가 내 아래 자막만큼 총으로 먼저 주겠거든요 전 몰라요 몇번이지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